그 여러분 제가 진짜 자꾸 왜 순서 삽입으로 이름이 많이 올라왔냐면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항상 변하지 않는 원칙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어떤 전환점 이런 거를 수백 번을 반복해서 애들이 지겹게 만들어주는 거에다가 그 메인 줄기 이외로 조금 넘어가는 작은 디테일 같은 것들 이런 거 제가 애들 고3 N수 친구들에게 다 정리를 해주거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디테일한 것들 거의 대부분 그래서야 애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사선 하나 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런 능력 있었니 혹시? 자 이게 얼마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제가 이거를 고3 친구들이 보면 어 선생님 그거 또 나왔네요 라고 할 건데 자 메가스터디에 제 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동안 제가 올렸던 캐스트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기 뭐야? 2024 수능 2023년 11월 24일날 내가 해석하기 찍고 나서 총평 제목이 뭐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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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ES가 뭔지 알아? 그냥 YES YES YES가 아니고 시험에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문장 삽입의 치명적 단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괜찮을라나? 댓글도 애들이 막 이렇게 했던 거 볼 수 있을 건데 아마 아 이거 좀 근데 댓글들이 이렇게 좀 친절한 댓글들이 없는 거야 아 이거 좀 약간 좀 그렇다 뭐 중2딸이로 가라는 말?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 그만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자 이거 짧게 한 줄만 써봐야 되나? 한 줄만 YES라고 하는 녀석이 그냥 그래가 아니고 이 문장 자체가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 그 양보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앞에 한 문장 그리고 YES 다음에 그리고 뒤에 한 문장 이렇게 있다면 잘 봐 네가 여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처음으로 어떤 말을 던져 자기가 우리 헤어져 그럼 여자친구가 이제 되게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때 입술을 탁 들어막아 YES 그래 넌 여전히 아름답긴 해 하면서 얘의 편을 살짝 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딱 주는 거야 입술을 이렇게 막으면서 그런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우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전체적 흐름이 있지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제가 5년 지금 메가스터디에 인강하면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얘기했었던 거 그게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챙겼는지에 대한 부분이야 다시 유치해도 써라 앞에 우리 헤어져 부정리언스 그러다가 물론 그래 넌 여전히 아름다워 하면서 살짝 편드는 거야 아름다워 그러면 이제 다시 사귀자 그러면 될걸 하지만 하고 또 꺾는 거지 빨간색 하지만 우린 아니야 이 흐름 무조건 기억하셔라 반드시 기억하셔라 괜찮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가 왜 비번을 1등 잡아야 될지에 대한 신호로 이게 보여졌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 헤어져 물론 그래 넌 여전히 아름다워 하지만 이 흐름이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가 나한테 디테일한 부분들은 괜찮아? 내용 조금 읽어볼게 자 봐봐 텔레비저를 사는 것은요 현재적인 어떤 현재적 소비이다 뭔 소리까 그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에 하지만 there's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to make us richer tomorrow 미래에 우리를 부유하기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거에서 약간의 부정리언스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헤어져 우린 미래는 부여하지 않을 것 같아 TV만 보니까 너 노력 안 하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물론 접구들 하는 거죠 어디 쓰여진 돈? TV에 쓰여진 돈이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받는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는 있대요 TV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TV를 봐주면 TV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은 되지 하지만 이렇게 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A 그리고 B, C 다 읽어보시는데 이게 되시는 분들은 B가 확 다가오는 거죠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됐나? 나머지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읽어볼까 그래도? A번 잠깐만 봐봐 치명적 차이점 이러한 시나리오들 사이에서의 치명적 차이점은 여기서 다음과 같대 그러면 벌써 시나리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그건 약간 아직 모르겠죠 자 그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냐면 갑자기 이런 소재를 준다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린 친구들을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게 남은 삶 동안에 스포츠카는 근데 그러지 못하대 약간 좀 약간의 꼰대스러운 말투네요 야 뭐 공부해야지 스포츠카는 뭐 확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College tuition 대학에 들어가는 돈 학비 같은 것은 투자고요 스포츠카 사는 거는 그냥 소비랍니다 괜찮아요? 이해 좀 되네요 그쵸?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네 공부하라는 소리잖아 똑같은 돈도 공부 안 해주는 돈은 투자다 어쨌든 우리는 근데 인원 때문에 훨씬 더 느낌이 세게 올 수 있었지 아무리 이게 이게 뭐 이분들을 인플로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헤어져 만약에 똑같은 돈이 말이야 투자가 된다면 TV 말고 좀 투자가 된다면 It will create jobs somewhere else 이 jobs를 다른 곳에서도 어떤 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래요 예를 들면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레버토리에 있거나 워커들이 뭐 건설 현장에 계시거나 뭐 하는 동안에 Also making us richer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동안에 라는 정도 되겠죠 괜찮나?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보면 게임 끝나겠네요 이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 얘기할게요 여기에 사선 하나 딱 그어야 되지 왜?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출발된 거잖아 자 대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 여기서부터인 거잖아 이 사선을 왜 긋는지를 모르겠다 V 순서 삽입의 인트로 1강이라도 들으십시오 진짜 그러면 너 아까 아까 A번에서도 대학 관련된 얘기 나왔던 거 맞지 얘들아 그치? 맞지 대학 얘기 근데 대학 얘기의 출발점이 어디였어? 여기서부터 예시를 주잖아 지금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재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는 거 그거는 뭐 job을 만들어요 뭐 프로페서들에게 있어서 일을 만들어준대 그 다음에 똑같은 돈을 팬시 스포츠카 스포츠카 여기 나오네 드디어 아 그럼 정답 나왔네 그 얘기를 그대로 A까지 끌고 올라가게 되는 거지 괜찮아? 뭐 고정도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자체에 대한 크게 대단한 건 없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다? 이 별거 아닌 이런 디테일이 나중에 너네 고3 때 엄청난 큰 역할을 할 테니 반드시 좀 체크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죠? 나머지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여러분들 진짜 가능하시면 작년 수능 문제의 38번으로 내가 기억해요 거기에 이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덜 늙은 제가 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 좀 믿으세요 제발 필기 잘 해놓으시고 다음 문제 갑시다